persön겠다 신년един 이거 어때? 난 이씨들 중에서 이게 제일 좋더라 A B I U O 뭐 이려 난 언젠가 너희들의 탄생에 대해 말하리 들라야 너 이씨 이해했어? 그럼 A A A 이 뜻이 뭐가 중요해 이거 재밌으면 되지 틀날 거 천재야 너는 입장의 평화 지난 초록 바다의 진동 너의 눈 깊은 노릇보라 세상과 천사는 사이의 침묵 어디가? 어디가? 빨간 눈을 빨갛게 붉은 노을 해일을 선선히 찾아오는 간방 그 위로 이 하얀 별들 이 청초 난 언젠간 너희의 탄생에 대해 말하니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모든 것들 다섯 개의 노을 움직이는 연 다섯 개의 노을 짜잔 우리가 뭐야? 새로난 시집들 이 시집들 중에서 너가 편지를 보낼 만한 사람이네 참 요즘 지 매일 정팔이고 있는 거래? 별로 없네 그래 그럼 이만 파리에서 그.. 뭐야뭐지 무참는 구조지만 통찰력이 아쉽게 나다는 뜻이야 통찰력이 별로야 그래 이상한 것 같아 파리에서 이미 유명해서래 난 완전 마음에 들었어 헐 배를 냈네